안녕하세요, 전무님 나 갈게, 이따 통화해 네, 전무님 좌윤이, 들어오라 그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자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두고 남치원이 뒤를 졸졸 쫓아나가? 죄송합니다, 전무님 근데 보스가 나가자고 붙잡는데 거기서 버티는 것도 좀 그럼 나는? 대체 자네한테 난 뭐야? 아, 뭐냔 말이야 그냥 광고기획부의 부서장님이시고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! 대기발력 읊어맞고 먼지처럼 바람처럼 정차 없이 떠돌다가 영원히 소멸할 뻔한 자네를 다시 이 YB에 대해 정착시킨 나는 그대의 인도자이며 구세주이며 은인이라는 거를 그거를 막 내 입으로 줄줄이 일파야 되겠어, 물색 없이, 어? 근데요, 전무님 비서는 보스의 업무 파트너이자 서포터이지 술 따르고 분위기나 맞추는 도우미 아가씨가 아닙니다 남지훈이가 그래? 자네가 자기 서포터고 파트너라고? 아니요, 아직은 그러면 그렇게 되게 만들자 네? 좌윤희씨가 내 사람이구나, 믿게 만들자고 그래야 알투랑 같은 정보들을 캐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놈한테 가서 열심을 바치고 나한테 충성을 바치라 이 말이야 아, 저... 전무... 알아들었으면 나가봐 나 지금 바빠 모두들 포터 넷 패배